다음번 상승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 서두르세요 고정댓글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얘기 이걸 좀 해볼까요 물론 부동산도 2010년대 초반에는 장기간 안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역시 그래도 부동산이었구나 맞습니다 이게 또 학습효과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을 뭐 하려고 하니 뭐 이러고 이게 또 과거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타당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거를 저도 좀 약간 길게 한 번 큰 그림부터 한 번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보시면 서울이니 수도권이니 이렇게로 보면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예 그냥 딱 반포와 압구정동 누구나 이견이 없는 우리나라의 탑2 부동산의 아파트 평균 시세가 평당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렇게 쭉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2년 동안 7.4배 올랐습니다 평당 1300만 원에서 평당 1억까지 22년 동안 7.4배 올랐죠 그런데 이게 오르는 기간 동안 보시면 2006년까지는 3배 올랐다가 한 10년 정도를 좀 이렇게 길게 하락 및 횡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한 10년 사이에 2배 좀 넘게 오르는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들 좋다고 하고 선망하는 자산이라도 급등하고 나면은 좀 길게 좀 쉬어가는 횡보하고 혹은 하락하는 이런 시기를 이제 겪고 그런 걸 충분히 겪고 나야 이제 또 이제 한번 급등하는 장세가 온다라는 게 선더멘털과 별개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보시면 이게 명목 GDP가 이 사이에 2000년에서 2020년까지는 대략 3.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명목 GDP 상승에 한 2배 좀 더 오른 셈인데 그런데 보시면 명목 GDP는 한 3배 올랐는데 가계부채는 그거보다 거의 배로 올랐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최점 4배가 가계부채가 이렇게 오른 것 레버리지로 이렇게 증가한 것과 거의 그냥 유사한 어떤 상승률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 선호한다 인프라가 좋아진다 뭐 공급이 어떻다 이런 논리를 차치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선호한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7배까지 오를 수 있는 배경에는 이 가계부채가 그만큼 오르지 않았더라면 상승률이 이 정도로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일단 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계부채가 상당히 이거를 이렇게 장기간 많이 오르게 한 동력이라면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막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다면 그러면 과거 20년의 어떤 행보와 앞으로의 한 행보는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일단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gdp의 증가에다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곱하면 얼추 집값 상승률이 나오겠네요 얼추 그것도 평균적인 집값도 아닌 저렇게 반포압구정이라는 상징적인 것에 그렇죠 제일 좋은 곳 그렇죠 정부 평균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정부는 gdp는 항상 증가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출 규제를 또 강하게 하는 거고 변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집값의 방향도 이렇게 되겠구나를 또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서울 일부 지역이 불타오르는 장세 부동산이 그랬던 장세다 보니까 저는 한 뭐 2022년 이후로는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목도했듯이 좀 이렇게 약간 침체장세를 예상했는데 그걸 아주 대차게 틀려서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근데 틀리면 이게 왜 틀렸는지 복귀를 하고 그렇다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올해 상반기가 그래 왜 틀렸냐 라고 봤을 때 고금리가 좀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에서 3.5%라는 기준금리는 분명히 높은 금리니까 이게 미국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좀 오래간다라는 거는 그 전망은 뭐 맞았지만 문제는 대출금리는 너무 다르게 흘러갔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기준금리는 이렇게 올려서 가는데 이 빨간색 주택담보대출은 먼저 내려왔죠 2022년을 정점으로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이게 대기업 대출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뭐 큰 차이 없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큰 차이 없이 흘러왔는데 대기업 대출은 이 기간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와서 이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심지어 대기업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도 더 낮거든요 그러면 가상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저렇게 더 낮을 정도가 되고 심지어 이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탈만 했던 게 이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이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인데 대략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매인 대략 한 3.5에 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5를 가서 이 두 개가 거의 만나버리는 이랬던 적이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빚내서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할 만한 게 세금낮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빚내서 예금을 해도 그냥 될 만큼 옛날 같으면 그런 게 당연히 예대마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빚내서 예금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냥 가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그런 정도나 됐다 보니까 빚내서 뭐라도 투자하는 게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24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속칭 그런 게 아비트리치 가능하다면 빚내서 대기업한테 대출해줘도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보시면 금리는 기준금리는 한 번 내렸는데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예금금리는 당연히 내려갔고 그런데 반대로 대출금리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받아들이는 예대 금리 차는 더 긴축적으로 환경이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대의 차이가 제로였었다가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올라가버리니까 더 긴축적인 상황으로 되면서 상반기에 그렇게 뜨거웠었던 한 7, 8월까지 뜨거웠었던 부동산 거래가 거래량부터 일단 반토막이 나면서 지금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어쨌든 대출금리라는 것의 움직임으로 굉장히 완화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가 지금 오히려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게 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정작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긴축적인 상황으로 가버리는 그런데 이거를 뭐 나쁘게 말하면 저거는 뭐 이렇게 그냥 시장금리나 경제 상황 이렇게 예측하면서 저거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최대한 그냥 좋게 좋게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전기요금 이런 것처럼 힘들 때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제 금리 인하기에서는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잠가버려서 이 금리가 너무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의 어떤 효과를 조금 이렇게 약간 강제적으로 이분하게 만드는 그런데 사실 저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준금리 올라가고 시장금리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은행도 불러 모아가지고 금리 내리라고 압박했었잖아요 그때 왜 은행들이 이자 장사하고 안 되냐 이자 장사하는 은행한테 이자 장사한다고 뭐라고 지적을 했었던 그러면서 또 대출금리도 내리고 서민금융 지원하고 이랬던 거고 정책금융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불타올랐던 거고 큰 틀에서 맞죠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게 이게 언론에서도 항상 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면 워낙에 은행이 자본이 크니까 당연히 이익을 조 단위로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 장사로 몇 조 벌었다 막 이 양이 항상 지적이 되고 은행이 수익을 잘 내면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은행들의 자본의 크기가 우리나라 GDP 성장한 만큼 컸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대출의 규모는 은행의 자본에 연동해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자본이 경제 커간 만큼 계속 더 커져야 되고 은행이 자본이 커지려면 당연히 이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은행이 만약에 적자를 내면 이거는 되게 국가적인 문제 해외 심평사 보기에는 이거 여기 지금 나라의 문제가 있다 국가시험 등급에는 이제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도 하나의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은행이 적자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을 늘려갈 만큼의 이익은 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익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게 좀 공격 포인트로 자꾸만 되고 그런데 그 반대는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이상한 게 이 건설 쪽에 대해서는 이게 야 뭐 지금 집값이 이러면은 뭐 공급이 안 돼서 뭐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 공급이 되려면 계속 어떤 집값이 좀 올라야 되는 거 같은 그러면 건설사한테는 너무 좋죠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해서 이렇게 호환기 때 땅도 비싸게 샀었는데 야 좀 이러면 그럼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사업성 안 나와서 공사를 안 하면 야 이러면 공급이 부족해서 나중에 집값 너무 오른다 걱정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건설 섹터는 이렇게 적자 나는 걸 걱정해주고 은행은 잘 벌면 또 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거 약간 그런 정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은행이 역설적으로 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시스템 안정에 사실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또 그게 서민들이 차주로서 느끼는 거랑 또 정책 당국에서 보는 거랑 그렇죠 그 은행의 입장과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드리고 싶던 말은 즉 올해 상반기처럼 저렇게 예금 대출 이자가 붙는 수준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잘 버는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금리는 신규 대출의 금리고 기존에 나갔던 것들은 다 그래도 예금 대비 대출이 대비가 더 높으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거지 만약에 계속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IR 자료들 보시면 올해 들어서 계속 그 NIM이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수인자 마진이 네 수인자 마진이 이제 새로 나간 신규 주대함대 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수인자 마진이 좀 이렇게 내려가는 네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딱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늦춰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감독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가상금리 올리면서 금리가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측면인 거고 이게 또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과연 또 하나가 공급 부족을 또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또 뭐 스토커는 뭐 그린벨트까지도 해소 그렇죠 규제를 풀어가지고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런 방법들 나오는데 물론 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하루 이틀 안에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미스매치 기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일시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 시장에 좀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틈은 어떻게 보세요 그 틈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날 것 같은 기간에는 아예 그냥 건설을 안 하고 버티는 그 식으로 가니까 그럼 그때는 당연히 착공을 안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집값 내년 후년 어떻게 될까 일단 보면은 주로 공급이 많아서 혹은 적어서 뭐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여기선 거의 입주 물량이 얘기거든요 입주 물량이 내년엔 많으니까 혹은 적으니까 적으면 일단 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일단 다 이제 가정을 까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다라는 데는 동의는 하는데 근데 일단 한번 이 장표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빨간색 바가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보시다시피 매매 거래가 정말 많을 때는 이게 월별로 막 이렇게 거의 1만 건 가까이도 거래가 되고 2022년처럼 너무 적을 때는 월간 한 천 건도 안 되게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7월 달이 이제 거의 9천 건 정도 거래돼서 그때 그래서 막 뜨거웠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요거는 이제 서울의 아파트 연간 입주 물량이거든요 근데 연간 입주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던 2020년 요 때는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의 연간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이 대략 한 3.8만 호 정도인데 이때는 한 5.7만 호 공급됐으니까 되게 많은 편이었죠 근데 이렇게 많을 때는 정작 집값과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했고요 또 2022년은 3.5만 원이니까 좀 적었는데 확실히 이때에 비하면 매우 적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가 둘 다 동반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정말 이 수요라는 게 많을 땐 만 건 적을 땐 천 건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줄줄줄하면 여기에 맞는 적정한 공급이란 거는 도저히 산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수요가 너무 적을 때는 공급이 극단적으로 적어도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수요가 너무 뜨거울 때는 공급이 평년보다 꽤 많아도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라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예측할 때 변수로 입주 물량은 하나의 사이드로 감안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빚내기 좋은 환경 즉 GDP 대비 가계부채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그게 각종 규제라든가 혹은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것 때문에 빚내기 어려운 환경이냐 그게 이제 어떤 주택의 수요를 훨씬 더 크게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공급보다는 단기간에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사실은 더 빠르게 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2010년 11년 이럴 때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이 다 되게 적어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집값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2011, 12, 13년 계속 오히려 서울, 수도권 심지어 강남도 집값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오히려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게 저도 막 공급이랑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막 멸시 물량도 고려해보고 착공 이것저것도 해보고 해도 너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력인 섹터는 오히려 금리와 이제 어떤 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빚내기 좋은 환경이냐 안 좋은 환경이냐 이게 훨씬 더 크게 좌우를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게 가계부채를 이제 좀 관리하는 식으로 간다라고 저는 좀 보다 보니까 내년, 후년? 후년까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약간의 약세 흐름은 갈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릴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민간통계기관 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2020년 2월 기사인데 2021년과 2022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 앞으로 뭐 지가 모른다 뭐 거의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 입주 물량은 2021년에 4.7만 호, 2021년에 3.5만 호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거를 이게 최근에도 보시면 2024년 초인데 연간 입주 물량이 2024년에 만 천 세대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연말에 입주하는 둔촌주공만 해도 만 천 세대이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올해 입주 물량이 3만 8천 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의 통계랑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가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공공 물량 즉 정부에서 공급하는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임대 혹은 그런 물량들은 여기에 지금 집계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아, 신조 아파트로는 안 해주는? 뭔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민간의 기관들은 이제 입주자 보직 공고를 한 곳들만 통계에 취합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차공원에서 막 짓고 있는데 아직 분양을 안 한 곳들은 안 들어간다 향후에 이런 입주 물량에 지금 안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반포에 저기 추공 1단지 거의 한창 지금 공사 짓고 있고 거기에 이제 8천 세대가 2026년 7년에 이제 입주할 예정인데 그런 건 아직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입주 물량의 집계에서는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내는 통계는 그런 것도 얼추 착공은 했으니까 대략 이때쯤에 2회는 나오겠다 하면은 이제 물량으로 이제 잡아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보여주는 것과 정부에서 보여주는 통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거는 몇 년도 거로 이렇게 끌어봐도 앞으로 한 2년 뒤 정도는 항상 공급 절벽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2년 뒤 입주 물량이 너무 과소추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누락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좀 과소추산이 되고 얼마 전에 본 통계로는 이제 2026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뭐 7천 세대다 민간에서 나온 그 숫자를 보고서 언론에서 많이들 냈는데 7천 세대까지 가지는 않고 그래도 보면 항상 우리가 적을 때는 한 2만 세대 정도 많을 때는 한 5만 세대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또 그런 바운더를 내서 좀 움직이거든요 특히나 서울은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또 그런 이제 민간 통계기관의 것을 이제 또 이제 보도해서 공급 절벽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공급 절벽에 대한 거를 이제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가령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광원대 역세권 개발사업 분양을 할 예정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2016년 말에 땅을 샀던 곳이라 땅값이 너무 쌌을 때 샀던 거라서 지금 웬만큼 분양성과가 나와도 이익이 되게 많이 나오는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 이전에 샀던 땅들은 지금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때 산 재고들은 얼마든지 지금의 서울주택가격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분양으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꽉 막혀있다는 아니고 이렇게 땅값 쌀 때 샀던 것들은 최근에 현산이 분양하듯이 이렇게들 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서울이 집값이 워낙 견조하게 받쳐주니까 그런 거고 정작 그런 거로서 이제 염려된 것은 좀 지방이긴 한데 하지만 아무도 지방의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거기서는 또 이제 그런 좀 격차가 있고 저는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한 가지 정도 더 이거는 좀 긴 얘기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 보시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어떤 착공으로나 준공으로나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특히 2023년은 착공 물량이 제로일 정도거든요 근데 세종시가 어떤 데냐면 이런저런 통계로는 인구 천명단 주택수도 여전히 좀 대도시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 그리고 가구의 소득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그런 도시거든요 저기는 그나마 그래도 인구가 좀 늘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도 다들 이제 양극화를 이제 지방은 소멸되는데 서울로는 다들 오고 싶어 한다 해서 양극화 얘기하지만 세종시는 그런 지방 소멸과는 상관이 없는 도시이긴 하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세종시는 집값이 정점일 때보다 빨리 빠졌네요 네 한 30% 정도 빠진 상황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렇죠 집값도 전세가도 많이 빠져서 그래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공급의 흐름만 보면 야 그러면 미래가 본 거 없으니까 네 집값이 올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좀 장기간 고생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향후 전망이 뭐 나쁜 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살짝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면 세종시가 이제 각종 통계가 2012년 이후로 나오거든요 즉 세종시에는 오래된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도시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제 막 10년 차 뭐 이 정도 되는 정도이다 보니까 즉 우리가 신축에 대한 갈망 센 이유는 이 80년대에 지어진 그런 집들이 좀 우리의 지금 현재 소득과 맞지 않는 주거 형태를 하다 보니까 저 때는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뭐 주차장 기준도 3대당 0.2대 막고 뭐 심지어 내진 기준도 뭐 없고 70년대 네 막 이렇게 구조도 뭐 투베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때 지어진 집들 말고 즉 대략 한 2000년대 이후로 지어진 집들은 그래도 웬만한 것들이 다 그렇죠 선진적인 그런 주거 환경의 모습을 다 이렇게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잠실의 엘리트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벌써 15년 차가 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렇게 사고 하는데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뭐 신축이 올해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략 이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에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러면 이거는 좀 이제 일종의 그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대체돼서 새로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신축이 꼭 매년 아주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도 구조적으로는 좀 덜 나와도 이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고쳐 쓰고 하면서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서 이렇게 과거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재건축을 꼭 해야만 되고 신축이 막 매년 어느 정도는 공급돼야 되고 이 내로티비가 점점 약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지은 집과 2020년대 지은 집이 공존하는 곳에서 신축값이 올라가는 것과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집들끼리만 있어서 그중에서 신축이 오르는 건 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매우 다르고 그리고 또 역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보시면 한 2000년대 2000년 이후로 이제 서울의 강남 3구에 지어진 집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이제 15개 소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시기 때마다 그런 대단지 아파트 순위인 건데 보시면 강남 3구는 따로 이제 제가 음영을 쳤는데 2000에서 2000년에는 이렇게 굉장히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서울과 스토권 아파트 약세장이던 이 시기에는 그래도 잠실과 반포에 좀 더 공급이 돼서 이때보다는 그래도 강남 3구의 공급이 조금 늘었었던 시기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서울 아파트 강세장이었던 2014년부터의 5년은 나름 공급은 됐는데 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포의 이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었던 시기이나 지금은 2023년부터의 5년 그러니까 강남 3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공급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남에 신축이 없다 없다 하는 거를 그렇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언제 지어졌냐를 쭉 소팅을 해보시면은 유독 요글래가 되게 많다는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도 최근에 보면 반포, 방배, 잠실 이런 데 자꾸 분양을 하듯이 그리고 그들이 분양하는 물량들이 바로 다 80년대에 지어졌던 주공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에 이렇게 분양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조만간에 입주물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딱 거기가 지금부터 40년 전 지어졌던 용적률도 낮게 지어졌던 게 다들 사업성이 좋으니까 새집으로들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이라는 측면은 질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질적인 공급이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자꾸 강남에 신축이 없기 때문에 강남 집값만 오른다? 이거는 조금 약간 색트랑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한번 더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솔아들이고 이제 5번 넘어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됐던 뱅스 뱅스 리듬 ας 애들 이제